크흑! 망 녀석 강하구나! 용사 녀석, 그렇게 해서 여기 공주님을 구할 수 있겠느냐? 왕장님 힘내세요! 으악! 공주님 기다리세요! 제가 반드시 구해드릴! 끼라야! 으음! 으악! 아악! 내 혁아! 아악! 아악! 야, 뭐 하는 거야? 아 휴가 휴가 힘들게 6개월 동안 준비한 우리 학회회 무대가 망해버렸어 에휴 리아야 괜찮아 너 때문이 아니야 미 미 미 미 일어나 찰별아 아니 그러게 찰별아 적당히 좀 못생기지 너무 못생겨서 네 얼굴 보고 혀를 씹어버렸잖아 뭐 지금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캐스터 나 갈래 참으라 나도 피곤해 집에 갈래 집에 갈 거야 비켜 나 나도 집에 가볼게 내가 애들의 연극을 망쳐버렸어 망친 것도 모자라서 차별이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꼬맹아 잠깐만 사람이 어스러져 있으면 좀 상태라도 보고 가야 되는 거 안 해노 아 괜찮은데요 배가 좀 고픈 같구나 혹시 먹을 거 하나만 좀 주지 않으랴 먹을 거야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드세요 아까 제가 먹으려고 했거든예 이걸 들고 다니는 거네 아휴 어쨌든 공짜로 막힌 거라니 시계를 주마 이건 그것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시계 나는 거 전지하지 않겠죠 사실 그런 건 전지할 수가 있긴 하지 이 시계가 진짜 시간을 돌린다면 영국을 그렇게 망치진 않았을 텐데 내일 애들은 어떻게 보지 어? 어아아 блок 어 이 여긴 우리 연극 무대 뒤쪽이잖아 내가 왜 여기 잠깐 설마 진짜 시간이 되돌아온 건가 그럼 지금쯤 늑대가 살해가 걸리고 기침을 똑같아 얘들아 아까 내가 너무 경솔했어 미안해 이번엔 진짜 열심히 해보겠음 응? 야 리아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? 응 그래 리아야 우리 열심히 잘해보자 난 나무지만 뭘 잘못 먹었나? 그래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즐기는 거니까 연습한 대로만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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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크흐 만 녀석 강하구나 용사 녀석 그렇게 해서 여기 강좌님을 구할 수 있게 하느니 강좌님 힘내세요 공중님 기다리세요 저희가 반드시 구해드릴 테니까 켜둬 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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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냐 이 멍 녀석아 에엥 리아야 이렇게 세게 차는 거야 어? 어? 공중님 걱정 마세요 제가 탄나 에엥 오 어? 안돼 탱탱아 우우우 jeder 제발 제발 한번만 더 제발 한번만 더 에엥 으엥 얱 어여 더러울 걸까 크흐 으어여 오 오 당häng아 아우 왜 왜? 어.. 댕댕아? 어.. 그.. 그.. 대본.. 그.. 대본 말인데 내가 널 드롭퀴 차는 거 말고 다른 거 할까? 어? 근데 리아야 너가 전에 드롭퀵으로 날아가야 재밌다고 했잖아 알전이 우선이지 댕댕아 내가 툭 침테니까 그냥 대충 넘어져 어? 아 그래 나야 주지 애들아 시작하겠다 빨리 준비하자 가자 앉아 파이팅 헤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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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완벽해 완벽한 연극이었어 댕댕이도 살아있고 뭐 말이야 어? 난 원래 살아있는데? 수고했어 리아야 아 너무 역할 싫어 다리 아파 아 105각 WEB hydraulком rightly holes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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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되… 발곽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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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R&D 어 허허 하이야 하.. 고생하고 있는 건가 Doncs Kons 어? 어? 아까 그 거짓할 아버지? 그래! 나다! 아무래도 너가 내가 준 시계 사용법을 제일 못 알고 있는 것 같구나! 이 시계는 미래를 바꾸라고 준 것이 아니다! 이 시계로 미래를 크게 바꾸려고 하며 업이 쌓이고 그 업이 너나 너의 소중한 친구들에게 갈 수도 있지! 아까 상황들처럼 말이다!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하는데? 아이야!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! 후회할 행동? 첨연아 적당히 좀 못생기지! 너무 못생겨서 네 얼굴 보고 혀를 씹어버렸잖아! 어? 맞아요! 후회할 짓을 했었어요!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...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구나! 잘해보거라 아이야! 잠깐! 잠깐!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지? 리아야! 너 표정이 왜 그래? 이 녀석답지 않게 꽤나 긴장한 것 같은데... 뭐? 천하의 김 리아가 긴장을? 안 어울려 리아야! 어? 긴장하지마! 연극을 망쳐도 아무도 뭐라 안 할 테니까 그냥 우리끼리 즐기다 오는 거야! 알았어? 차라리 말이 맞아! 물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끼리 좋은 추억을 만드는 거지! 헤헤! 헤헤! 으에헤! 살아가! 으에헣! 으에헤!! 으헤! 으헤! 좋았어! 즐기자 얘들아! 앉아 앉아! 오! 오! 크흑! 망 녀석 강하구나! 하하하하 용사녀석 그렇게 해서 공주님을 구할 수 있겠느냐 왕자님 힘내세요 공주님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구입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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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자님 괜찮으세요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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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왕자들은 항상 혈을 조심해야 한다네 하하하하 야 인기응변 좋아 진짜 재밌어 사이코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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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엄마 왔다 엄마 나도 엄마 으응 으응 이야 우리 아들 연기 진짜 잘하던데 아빠 이걸로 다 찍었어 마지막 인기응변은 진짜 연극 배우 같았어 아빠 제가 실수를 해서 연극을 망친 것 같아서 속상해요 다 같이 준비했는데 리아야 실수를 통해 배우는게 인생이란다 실수를 겪으며 성장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거지 오늘 니가 보여준 것처럼 말이야 중요한건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거야 지금 너가 친구들과 함께 만든 이 시간을 말이야 어 어 아들 어 기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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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푸리 가야지 나도 오늘은 엄마가 저녁까지 놀다 봐도 된대 애 들어와 야 안 올거야 갈게 아빠 친구들이랑 놀다 올게요 으응 그래 다녀오렴 오늘 우리 아들 정말 멋있었어 가자 다녀올께요 왈칭 으의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